오늘 코스모스니까 즐거우시는 분들만 소원해 주세요 축하여자 나쁜 여잔 따로 있나 남자아기 나는 이제 요즘 여자 행복한 가정 변함없이 지켜주는 바로 내가 요즘 여자 만나는 여자가 어디 있나 꿈이 없는 여자가 어디 있나 당신이 사랑 먹고 사는 그런 여자 바로 내가 요즘 여자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은 모든 것을 참고 살아가지만 둘이 이 여자의 일생이라면 무엇으로 보상받나 안심이 내게 무심코 던져버린 그 한마디 웃고 우는 여자 웃고 우는 여자 요즘 여자랍니다 전세위에 나민될 아멘 하나의 독한 가정 더 흔한 모습 지켜주는 바로 내가 여인한 것 사랑하는 남자가 어디 있나 꿈이 없는 남자가 어디 있나 당신의 사랑 없고 사는 그런 남자 바로 내가 여인한 것 남자라는 이유 하나 많은 세상 길에 쫓겨 살아가지 마 그게 그 남자의 일생이라면 무엇으로 보상받나 안심이 내게 무심코 던져버린 그 한마디에 웃고 우는 여자 웃고 우는 남자 요즘 난 사람이란 아버지 안심이 내게 무심코 던져버린 그 한마디에 웃고 우는 여자 웃고 우는 여자 요즘 여자 랩니랩 요즘 여자 랩니랩 여인한의 꽃랄 많으니 이 노래는 전기적으로 하하 Whoever Douglas 우는 여자 랩니랩 옴니랩 의문길래